어머나, 엘리트 검사님이 능숙하시네. 눈독 들이지 마. 우리 후쿠다 좀 쉬게 해줘. 얘들아, 우리 검사님 좀 옆방으로 모시자. 검사님, 검사님 조금만 일어나 봐요. 여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. 무슨 일이야? 여기 이분이 유빈실로 들어가시겠다고. 여긴 회원제로 운영되는 곳입니다. 안에 있는 사람 보러 왔어. 법무국 오다 국장. 약속 잡으신 건가요? 들어가서 전에 종로서 마스오라 경부가 괜히 할 얘기가 있다고. 병무 봉급으로 이런 데 드나들기 힘들지 않나? 저야 병무국장이 돼도 이딴 데 들락거리진 않겠죠. 테러 분자들 잡느라 자는 시간도 쪼갤 테니까. 영권이 뭔가? 영권이 뭔가? 공직자 윤리법을 강화한다는 소문이 있던데. 고위 관리들의 부정 축제 청탁 대가성 향락. 참 지저분하죠. 잠깐. 그래서 뭐야. 지금 날 협박하는 건가? 아니 어떻게 일개 경부가. 법무국장님을. 그냥 뭐 이런 게 돌아다니고 있으니까. 종독구나. 사모님께도 전달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라. 알려드리는 겁니다. 원하는 게 뭐야.